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어 슬래시어와 2단계 추옵 4단계 추옵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다 들고 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15포작을 해서 완성을 시킬 예정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어부터 할게요 자 로그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아 주운이 합쳐져있나 아 올려놓을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아 지금 시간이 4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빨리해야돼 빨리해야돼 이노할게요 이노 자 이노 서른상 서른장 시작 5%가 330만원이라고요 10% 말고 아 확대한게 더 별로 같다고 아 주운 시작은 그렇게 안해도 될거같아 아 잘 발린다 오우와 칠작 아 망치 100% 사고싶은데 야 순백좀 던져보고요 황금망치 황금망치 100% 가져오겠습니다 24444만원인데 땡기네요 어 느낌이 좋아 아니 5% 가격이 왜 390에 10% 말고 5% 얘기하는거죠 그게 왜 이렇게 비싸 아 아깝다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아 아 잘 발려 거의 최상위권으로 들어간거 같은데 여기서 끝나면 아 으어어 미쳤다 자 쓴 가격 순백 측정 좀 해볼게요 흠흠 순백 7장 7장 썼지요 이야 C 그리고 이노 한장 이노는 나중에 계산해도 될거같고 주운도 나중에 계산할게용 이야 순백 7장으로 15포완전을 하다짐 자 리벤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재투도 안해도 돼요 필요없어요 아 한명 큰게 더 안좋아요? 크게 해달라 그래서 크게 해주는건데? 별로에요 아 이노 하겠습니다 원하시는걸로 저야 뭐 상관없죠 저는 하는건 똑같으니까 근데 해달라 그래가지고 원하시는게 무엇입니까? 작은겁니까? 큰겁니까? 작은게 더 많은거 같은데 두분이 얘기하셨군요 작게 할까요? 아 그래요 시작할때는 다 큰게 낫다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작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 뭔가 가리고 살짝 겹쳐보인다 아 그럴수있지 아 아 의견을 내야되는데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아 부담스럽다고 아 두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요거는 난리났네 이노하고요 아 아 저 방금 15포작 역대급이요 이렇게 쪼금들어간거 처음 봤어 흐흐흫흐흫 아.. 다 발리면요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노작 가격도 있으니까 얘는 아예 안 발리는데? 보통 한 10억 정도에 판다고 생각하고 안 편하죠 아 일단은 다른 것부터 할까요? 얘는 너무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안 발리냐? 바꾸자마자 바꾸자마자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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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50억 망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운을 사와야겠다 주운이 부족하네 생각보다 많이 쓰는구나 아 이노도 해야 되네 아.. 아 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주운 정리 좀 한번 하고요 아.. 한 4만개 썼나요? 1 2 3 4 5 5 6 7 8 안 vaccinate 2 3 2 4 좀 더 West 어.. 한 4만 개 측정해 더 나오자 아.. 시간이 없다 쪽박하다 촉박해 8 1 3 5 으흠 제가 여기 살 수 있는 챗대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아델을 내가 장착해버리는 거지 그게 아주 최악의 실수죠 아 갈 필요 없잖아 이제 그 집만 안한다면은 괜찮습니다 내가 아델을 장착한다면은 그것만큼 최악은 없거든 아니 이거 3개만 하면 돼요 34분 남아가지고 아 잘된다 아 저주 먹었어 저주 받은거 버려 아 진짜 안된다 저거는 아 저게 아주 고난을 느낄거 같은데 으흠 으흠 아 이번 것도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으흠 아 순백하겠습니다 발렸고요 실패했고요 실패했고요 아 좋습니다 오케이 오오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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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둘이 위치에 언제 바뀌었냐 아 실패했잖아 성공이었는데 둘이 언제 바뀌었냐 아하 달리 났군요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으음 흠흠 흠흠 야 1억 넘었죠? 한적하던데? 아 또 실패했다 아하 갑자기 여기서 많이 들어가네 잘되다가 허허 마이 갓 흠흠흠 100개 넘어가야 돼? 흠흠 아 됐다 씨 94개 썼죠? 94 플러스 7 100일 100일 100일게 마지막 땅은 유난히 안 발리는 거 같네 흠흠흠 사적이죠 오 망치 망치 이녹센트 네 이녹센트 아 예 길드가 다른 이유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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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요 3적 흠 꼭 3장부터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 잘 발리면은 흠흠흠 흠흠흠 3개 째입니다 3개 째입니다 4장 5장 5장 . . . 아. 주금의 일작이다. 으흐흥흥 어어 야 좋아요 아 진짜 아 어어 좋아요 어어 나이스 64개에서 29개 29개 어 130개밖에 안 썼네 와 뭐야 얘가 문제죠 얘가 다 먹었잖아 여태까지 얘가 문제지요 저주받은 아대 어어 그냥 바로 파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아대일 것 같은데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이 아대 스읍 저주먹어가지고 아 이 아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템마다 진짜 그런게 있나 그냥 확률이겠죠 왜 가끔씩 템마다 이게 문제있다 그냥 버리고 새로 하면은 잘된다 요런 얘기가 있듯이 저주받았을 수도 있어 그런 템이 진짜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죠 얘 혼자 인호 다 먹은 것 같은데 얘가 문제있는 것 같아 템에 문제가 있나 싶기도 가끔씩 저주받은 템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지 레전더리를 안간다든지 뭐라도 안되는 템들이 있단 말이지 아까부터 똑같네 얘는 계속 실패네 진짜 그런게 있을까 그냥 운이 없는건가 다른거 유난히 잘되긴 했는데 다른거 유난히 잘되긴 했는데 기분 탓이겠지? 아 기분 탓인 것 같군요 저거 아닙니다 문제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자 아니아니요 지금 개이덕 봤어요 여기서 10억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와아 좋네요 3장 남았구나 아 아 혹시 방금 시작 개수 몇 개였어요? 34개였나? 맞아 이렇게 아아 하아... 34개, 순백 34개 했었죠 일단 34개 생각 좀 해두고 이야... 얼마죠? 10%? 아, 가격 괜찮네 아, 그냥 이거 사자 여기, 여기 52개? 흠흠 하나 아 아 쓰읍 어어허허허허허허허허 오케이 52개 시작이라 그랬죠, 지금 12개 40 12개, 사, 40 46개 46 176개, 와, 이번 거 대박이다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9,000 곱하기 6 7 더하기 5만장 곱하기 1,700 2억 정도 대강 2억이라고 하자 1억 8,000얼만데 주운 가격 2억 이노센트 22장 22 곱하기 900 2억 흠흠 순백 가격 176개 곱하기 400 7억 400 이건 7억 해 야, 이번 거 대박났어요 이거 다 만드는데 9억밖에 안 늘었어 야 9억밖에 안 남았어 안 늘었어요 보통 다른 거 했을 때 10억 10 20억 거의 20억까지만 가고 그랬는데 이거 4개 만드는데 아, 망치값이 안 들어갔구나 10억 정도 해야 되겠다 망치값이 있으니까 망치값 10억 정도 해가지고 10억으로 치자 어 그럼 무기상 가격을 일단 찾아봐야겠죠 구매 완료 무기 가격 12억 아, 4억 해 12억에다가 어, 어 딱 하면은 12억이겠는데 3개 합치면은 아, 무기상 가격까지 해서 한 22억 해줌 해줌 해 주면 되겠다 다른 게 천천치 천천치 낮으니까 무기 합친 가격 해가지고 22억 들었지요 그죠 맞지요 슬래시요 제꺼는 77일 럭15 붙어있는데요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거 없어 아, 근데 이게 아, 자기였구나 그러네 자기 이상하고 어, 어 이것보다 제게 좋긴 한데 아, 이거는 어떻게 할지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일단은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이런건 없고 일단은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이런건 없고 복원까지 해서 13억 11억 13억 야, 이게 13억이 팔렸어 17일에 어허 어허 대강 10억에서 13억 정도 맥스까지 측정하면 되겠네 맞아 그런거 같은데 일단은 추호분 제께 이거보다 좋아가지고 마지노선이 딱 11억 11억 정도에서 12억 사이 정도면 괜찮을거 같던데 뭐죠 12억 정도 한번 해볼까 비비로 가볼까 12억 정도에 아 아 이거보다 추호분 없다고 그랬지 12억 정도 12억 정도 11억 5천 할까 그럼 바로 팔릴거 같은데 아 아 6 11억 7천 하자 약간 아쉽다 솔직히 아니 59하고 77하고 추호분 차이 가격차이 많이 나요 나도 많이 주고 산거란 말이야 가발, 잘 봐요 이거 4억 8천이죠 이거 59짜리 추호비 3억 6천, 1억 차이 나는데? 그럴 거면 나는 77짜리를 왜 주고 샀어 12, 2억 가자 이건 12억 가야되겠다 인정하시죠? 나도 돈 준 가격이 있는데 이럴 거면 내가 비싸게 주고 안했지 아, 여기 핫하네요 제 건 42추호비거든요 장점이 하나 있지 와, 이거 좋다 야야야야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강력한 1인이 한 명 있거든요 이거는 15% 완전 다 돼있어 42에 올테 4% 있는데 아, 팔린 거를 볼까? 차라리 25일, 23일, 21일 한 2, 3일에 하나씩 팔리고 많이 팔릴 땐 또 많이 팔리는데 야, 이거는 14억 짜리였군 이게 10억 5천 10억 5천 42 그냥 42추호만 달려있는 거네요 아마 이거 두 개가 제가 팔았을걸요? 이게 두 개가 내 거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 두 개가 제 거 같아요 아, 이거는 최대추호비 올테인 6포라 그런가? 엄청 비싸네 어, 10억 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1억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근데 제 건 데미지 5%거든요 데미지 6%하고 아, 고민되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데미지 5%에 130 데미지 6%에 럭 25 42에 25추호 아, 애매하다 애매해요 근데 셋 다 가격은 그렇게 차이 없었어요 12요? 10, 11, 12.5? 그렇게 할까요? 10, 11, 11.5? 아냐아냐아냐 10억 5천 가자 10억 5천에다가 어, 맞나? 제일 안 좋은 게? 다지다지 이걸 10억 5천에 두고 요거를 11억 5천에 두고 이걸 12억 합시다 12요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괜찮나요? 아, 그리고 떠나기 전에 아이템 가격 수정 한번 하자 아, 무수 제가 7개 있었거든요 7개 있었는데 아, 나머진 다 처리했는데 나머지가 팔레질 않나 오오, 다른 캐릭터로 받아야 돼 오오, 위험했어 얼마냐? 아, 4억 5천까지 떨궈졌구나 아, 학떨궈졌네 학떨궈졌어 그냥 4억 5천에 팔아야 되나 아, 4억 9천대도 팔리네요 5억 4천까지도 팔렸었는데 아,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다 사버리고 5억에 팔까? 하하하하 아, 이건 안 돼 이건 어떻습니까? 다 사버리고 5억에 팔까? 아, 고민해볼 만하네요 나쁘지 않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무수 잠깐 킵하고 300 300 아, 마지막 거 잘못 올렸어 아, 그래요? 아,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네 아, 고맙습니다 12요 맞지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거 얼마였어요? 아, 생각보다 안 팔린 게 되게 많네 아, característ인가요? 슬defense 이쁘게 назыв格 키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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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프 kommen 키오프 키오프 아, 다 됐나요? 아, 영상 종료할거라. 아,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